안녕하세요.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. 작년 가을에 봄동 키워 쌈으로 맛있게 먹고 남은 거 그대로 뒀는데 겨운에 잘 버티고 이렇게 또 나왔네요. 주는 거라곤 불 때고 남은 죄하고 커피 찌꺼기 얻어다 줄 것 뿐인데 먹을 것을 또 이렇게 주네요. 심어놓고 저절로 잘 자라는 것만 심으니까 게으리고 따먹기만 하는 염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염치 없이 굴어도 먹을 것을 항상 내주는 자연과 사는 이곳이 이제는 저는 좋습니다. 다 먹은 거거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귀한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입었고 surtout 사러진 지정 어묵 닭이 들어갔다가 진짜로 찹쌀가루 찹쌀가루 잘 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고춧가루